두 번째 대표님 역시 제가 한 번 불러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표님 나와 주세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여기 앞에 놔주시고 포카칩을 가지고 오셨나요? 이건 포카칩이 아니고요. 이건 생강으로 만든 평강입니다. 생강? 생강이요? 생강은 맛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생강이 우리 보면 얼마나 좋은데요. 평소에 생강을 드실 일이 있으시나요? 저는 약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유치원 때 아직도 기억나요. 김치가 급식으로 나와서 김치를 딱 먹었는데 김치 씹다가 중간에 생강 알갱이가 쏘걱 하고 씹혔을 때 약간 좀 생강이 향이 코도 빵 나오면서 오 막 뱉고 싶고 약간 그래서 저에게 있어 생강은 굉장히 다가가기가 어려운 음식이고 하지만 장어랑은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진짜 생강이 장어랑 먹으면 진짜 괜찮아요. 네 맞아요. 장어랑 먹으면. 근데 혹시 죄송한데 네. 장어랑 같은 데 사시는 동근 아니세요? 저는 먹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장어 먹을 때 생강 드세요. 내 친구 왜 먹었어? 준비하시고 큐! 네 저희 서두평강은 아이들도 쉽게 먹을 수 있고 어른들 몸이 차가우신 분들에게 아주 좋은 건강식품입니다. 많이 애용해주세요. 푸드다 푸드야. 연습 좀 하셨구나? 네. 근데 생강이 혹시 많이 먹었을 때 효과 중에 하나가 피부 미용에도 혹시 효과가 있나요? 아 그럼요. 저희 대표님이 일단 피부가 너무 좋으시고 아 진짜요? 네 너무 이제 고우셔서 혹시 그런데 도움이 되는 건가? 도움이 되죠. 평강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따뜻하게 든다는 거는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비염 때문에 제가 코로 숨을 못 쉬었어요. 그런데 이 생강을 수시로 자주 먹다 보니까 이제 코로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도 약간 이거 방금 전에 두 개 집어먹고 나서 코가 뻥 뚫렸거든요. 딱! 코가 너무 빡 뚫렸는데 그 뒷맛이 약간 좀 설탕 단맛이랑 같이 싹 어울리는 게 어? 달콤하네? 계속 씹다 보니까 그 생강 자체 알싸한 향이 계속 안에 도는 게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요. 오 오! 길게 할 필요 없이 네 바로 한 줄 평 들어보도록 할까요? 아 그럴까요? 자 그럼 주하지킴 선생님부터 맛이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한 줄 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먹는 순간 네 몸에 기운이 확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 income을만 했어. 약간 그런 느낌을 하버드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죠? 베리베리 나이스! 베리베리 나이스! 역시! 좋았습니다. 이어서 저희 샤론 슬통 선생님께서는 어떠셨나요? 톡 쏘는 맛이 되게 좀 강렬하게 입 안에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비공기적인 숫자지만 칠레 국민들 95%가 비염을 갖고 있더라고요. 칠레 국민들 95%가? 네. 잠깐만요. 어디서 들은 내용이죠? 바 손님의 통계자로 봤을 때 95% 이상이 비염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좋은 치료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프닝강 드세요. 확실히 생강이 왜 건강에 좋은지 딱 알겠어요. 마스크 벗어도 될까요? 생강 드시고 바로 마스크 벗으신다고? 아프닝강 아니고요. 나은이강으로 가겠습니다. 나은이강 방금 전에 드셨던 생강칩 200g 두 통에 그리고 생강차 500g 한 통 기준 이 선물 세트의 가격이 얼마일지 예상을 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우리 심사위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가격을 보여주세요.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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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자 일단 오오오오오. 왜 그러죠? 우리 쥐지킴 선생님께서는 만 원이라고 쓰셨나요? 아기 보시면 여기에 달러가 붙었어요. 아 말러? 만 달러. 만 달러. 잠깐 만 달러면 얼마죠? 만, 십만, 백만, 천만 원! 최저가 2만 3천 원, 최고가 1천만 원이 나온 가운데 저희 대표님께서 여기 있는 선물 세트의 가격 지금부터 공개해주세요! 근데 잠시만요! 마지막으로 조지균 선생님한테 한 번만 물어볼게요. 정말 달러예요? 아니면 원이에요? 달러. 끝까지 달러요? 알겠습니다! 거진 김두한 선생님급의 만 달러. 와, 달러. 우리 대표님 가격 공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강 향기 소유소 선물 세트는 3만 원입니다. 3만 원! 마침은 이번에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에도 저희의 우승으로 랜디와 저의 이름으로 기부 두 번째도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대표님이 만나볼 시간인데요. 네. 이번에는 우리 신동열 씨가 한번 불러주시죠. 좋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진품 명품 대표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이번에 한과예요. 와, 일단 이게 종류가 총 몇 가지나 되는 거죠, 이게? 네, 우리 친환경으로 만든 수기면 이렇게 커집니다. 아, 그렇게? 부속을 만들어서 바르기 때문에 치아에 드러붙지가 않아요. 선생님, 일단 너무 긴장하신 것 같은데 아주 긴장 좀 푸시고 저희가 또 공통적으로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이제 한과 자랑해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 석계마를... 잠시만요! 네, 잠깐만요. 시작해 주시면 그때 해주세요. 의욕 너무 넘치십니다.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괜찮아요. 네. 자, 준비 시작! 예, 우리 완주군에서는 오로지 우리 석야말만 이 부속의 쌀강경 육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고 물이... 땡! 실환경으로 만들... 시야에 좀 부족합니다. 또 할 말이도 있습니다. 아니, 시야에 다 됐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마을에서 공동체로 하기 때문에 받은 그 금액으로 석야를 건강식품으로 먹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한과라고 합니다. 선생님, 저도 말하고 싶어요. 네. 이 채널의 주인공은 저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 중에 하나가 부스개라고 그랬나요? 네, 금방 부서졌네요. 잘 부서지고 이게 뭐 조청이라서 이제 뭐 설탕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죠, 예. 이에 달라붙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조청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이에 달라붙지 않는지 네, 한번 시식해 보세요. 시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붙었어요. 대표님 일단 지금 한과가 되게 맛있고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한과 혹시 가족분들도 다들 좋아하시나요? 네, 우리 가족은 과자를 안 먹고 한과만 많이 시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신가요? 선물도 많이 하고요, 예. 정말 이신가요? 예. 그럼 지금 혹시 자녀분들과 통과 연결 가능하신가요? 아, 가능합니다. 어? 그럼 지금 바로. 네, 지금 바로. 예, 그래요. 우리 딸한테 한번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리 좀 올려주시고요. 아, 잠시만요. 부셔주세요. 여보세요? 어, 아빠요. 간식용으로 제가 한과를 많이 만들어서 주자녀. 네, 아빠요. 그럼 한과가 더 맛있어. 서양과자가 더 맛있어. 저는 서양과자가 더 맛있어요. 한과가 더 맛있지, 그럼 끊어버린. 내 첫 딸이 아닙니다. 어떡해. 어떻게 해요? 이거 방송사고 아닌가요? 바로 저희 농수산물 전문가 분들께 시식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하재킴 선생님부터 예상 금액과 한줄평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학원에서 농산물 박사학위를 취득할 뻔했을 때 네. 한과가 없었어요. 아, 그때 오셨나요? 먹고 싶었는데 진짜 못 먹었어요. 그래서 가격을 네. 11,000... 달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1,000달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행기 타고 가야 하니까 구역 넣으면 적당하죠. 자, 이어서 두 번째로 샤론 술통 선생님. 5살 때 친구가 한국에 있는 쌀으로 만든 막걸리가 너무 맛있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참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에이, 교포부님 뭘 아시겠어요. 교포부님 뭘 아시겠어요. 교포부님 무시하지 마. 아, 죄송합니다. 제가 함이 무시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가격이 18,000원입니다. 아, 18,000원. 이어서 나은이강 씨. 나은이강 씨. 드시지만 마시고 설명을 완전 녹아요. 아, 완전 녹아요. 아, 그래서 가격은요. 6만원처럼 6만원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모든 가격 다 봤으니까요. 이제 여기 앞에 있는 한과 세트의 실제 가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있는 한과 세트 선물 세트 가격이 얼마인가요? 22,000원입니다. 22,000원. 22,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3,000원을 했을 때 19,000원인데 여기서 합격. 이번에도 우리 농수산물 전문가분들이 패배를 하시면서 1,000원만 더 쓰시지. 진짜 너무 아쉬운데. 한과 세트 동혁 씨와 저희 이름으로 기부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이름으로 기부 전화갑니다.